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사이즈가 안 돼. 거기로 하자. 이게 다 그때 이제. 이렇게. 또 잠깐 있는데 새로 해다. 지금 호빈이 사이즈 연습했어? 뭐라고 했구나. 그냥 말을 접었어요. 액션! 다 덮긴다. 2월 20일. 4연수. 4연수. 3연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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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 씨 이게 무슨 찜 찍어요? 비밀이야. 동방지진. 나는 포파라는 거를 멀리서 지켜볼 거예요. 아 이렇게 해맑게 얘기하시네요. 좀 잔인해 보였네요. 약간 불장난 느낌? 불장난 불장난. 파이어. 파이어. 갔어. 지연 씨. 제가 아까 촬영하는데. 제가 아까 촬영하는데. 카메라가 포커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. 네. 왜 안 맞았는지 아세요? 뭐지? 불길한 얘거든. 뭔데요? 꽃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. 진짜. 포파이가. 난 괜찮다. 아 이제 이겨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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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지막 해쯤 되면 적응되지 않을까요? 응. 적응 안 되고 싶다. 계속. 새로운 걸 가져와. 아 계속 새로. 아 근데 좀. 새로운 걸 가져오면. 괜찮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마루 작가님. 저희 사이너트랑. 작가님 저희 두 시간 기다려왔어요. 수풀이요. 수풀. 작가님 작가님. 왜요? 왜요? 그. 돌잡이 때 혹시 뭐 잡으셨어요? 이렇게? 모르겠는데. 나. 뭐 잡았어? 엄마. 전화 찾았어. 엄마. 전화 찾았었는데. 진짜? 아니. 저희 심장 잡았다고 하던데. 빨리 가. 빨리 가. 으아. 아니, 혹시. 아. 다시. 고맙습니다.